얘는 이렇게 풀어갖고 얜 초콜릿! 엄마야! 왜 이렇게 끼워버렸네? 아 초콜릿! 이거 마시는 거 나오니까 먹고 싶어 우와! 우와! 에? 빼빼만? 만드는 이몽님들 사랑한다고? 어! 뭐? 어디? 빼빼빼만 여러분 보세요 빼빼디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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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이게 있거든? 야 빼빼빼빈이다 맞아 이건 빼빼빈이지 아 야 이거 상품에다가 이거 붙이고 아니 이건 빼빼만인데? 야 이것도 빼빼만인데? 빼빼밍 빼빼만 빼빼데안 야 이거 뭐야 빼빼데안 빼빼만 빼빼밍 빨간색이 빼빼밍이고 이거 뭐야 야 잠깐 빼빼만 이거 뭐야 빼빼만 이거 뭐야 빼빼만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왜 빼빼데안 왜 이렇게 돼있어 이름이 이거 니가 가져가서 내게 돼 야 편집했냐 이거 왜 이래 이름이 아 이거 잘 봐봐 약간 뭔가 있잖아 약간 뭔가 흐려 야 잘 봐 이건 바로 야 그 상품에다가 스티커 붙인거야 얘들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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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혹시 너도 이거 이건 뭐야 삼국이 생클럽 제공 티하니 와 이모님 둘 둘 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예요 야 근데 지금 이거 먹고싶다 만취에 힘이사 돈은 진짜 큰 힘있어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로 따라서 이거 다 뭐야 민국이야 민국이야 민국이의 이름은 민국이야 구기 구기 자 얘들아 이제 감사합니다 말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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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사랑해요 정확히 말하면 I love I love you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